이 오브랜드 제품 먹이장쉘터 어 진짜 좋은것 같아요 딱 보면은 여기도 이것도 비 새는거 없고 아주 좋아요 이 안에 tpu 창도 쳐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쳐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춥지않아서 샀는데 괜찮은거구요 광수는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정말 넓고 아주 좋은 제품이예요 바람불때 이게 커서 바람불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불때는 바람불때는 팩을 두개씩 박아도 튼튼해요 그리고 윙팩같은 윙팩으로 박아도 윙팩으로 박아도 뭐 바람에는 끄떡 없을것 같아요 안판스 내부 들어오면은 넓어요 엄청 넓아와 봤으니 이렇게 진짜 넓어요 양쪽으로 엄청 넓어져갖고 진짜 좋아요 상을 요렇게 놓고 딱해도 최대 8명 양쪽으로 4명 4명 해갖고 8명까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충분해요 양쪽에 또 공간이 넓으니까 아주 좋아요 그리고 TPU 창은 요게 쭉 자포식으로 되어 있어갖고 자포로 딱 하면은 금방 쉬죠 저기까지 계속 자포로 쭉 써있어요 치면은 이거 화장실 이쪽으로 쳐도 화장실 이 정도까지 나와도 이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까 여러 명이 한 6명 정도 써도 넉넉히 딱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이게 극동계 극동계면은 요걸 풀러서 양쪽에 요걸 풀러서 내린 다음에 여기까지 막고 요 반만 딱 써갖고 난로 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괜찮은 제품이에요